여러분 저는 이제 드디어 격동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잘 갔고요 한번도 안 늦고 잘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진짜 일찍 자고 아침에도 엄청 일찍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금요일이 됐어요 오늘은 마이클이랑 마이클 친구들이랑 다같이 만나서 재밌게 놀거예요 예예 예예예예 타야γ 오늘은 붉음을 즐기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아 엄청 예쁘다 여기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마이클 회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파트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밥 먹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 완전히 다들 예쁘게 하고 왔어요 저만 이러게 하고 와 진짜 짜증나 골프도 이렇게 칠 수 있게 배워있고 게임하는 데도 있고 사람들 진짜 많아요 고생했다 잘했어 고생했다 여기 샐러드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만두 같은 것도 있고 밥도둔 밥이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오늘 여기 마이클 회사에서 다 내준다고 해가지고 엄청 마시려고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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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완전 취했어요! 저는 여기서 술 진짜 많이 마시고 이제 2차로 가려고요. 아 근데 오늘도 못생기게 하고 와가지고 너무 좀 슬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아 가하면은 이런 장소가 있으면 진짜 풀메이카 완전 예쁘게 하고 이렇게 아쉬워자로 저희 여기 어 바에 가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뭐지 뭐지 이거 뭘까 아 뭔가 라이브 뮤직이 있는 클럽인가봐요 아니다 빠다 빠 근데 이 거니까 어 진짜 너무 너무 좋고 어 그래 우리가 좀 준비해서 네가 공격을 지키죠 진짜 많은 안주인 것 같던지 아에이 Взб어에서 고양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운동 가는 날이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잔병치를 안 하도록 해야 돼요 미국 의료비가 너무 무서워 비싸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계단을 가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흐읏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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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 마트가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 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살 거예요 여기 한국 가자도를 파는데 진짜 비싸요 와 진짜 와 너무 비싸가지고 손이 안 가는데요 와 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 쌀과자 너무 비싸다니 이거는 좀 싸다 베이비 1달러 맞나? 1,99원 네 2달러 그래도 계속해서 코너가 있어요 아 그때 여기서 먹었던 갈비 진짜 맛있었는데 뭐였지? 아 베이비! I think this one! It's really delicious Right? You got the last one, right? Yes This one? Is that for me you? Yeah, just me and you 이쪽 라면들도 팝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아 비싸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다 아 여기 막걸리도 팔아요 저랑 마이클은 소주를 살 건데 오 막걸리 맛있겠다 근데 원래 외국에 나가면 한국 술들이 다 비싸니까 저는 술을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카트에다 다 담으려구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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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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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도 한개 사고 오! 이거 좀 싸다 모듬어묵 이것도 한개 사야 되겠어요 오! 부셔부셔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 떡볶이 와! 이거 사야되겠다 이것은 사라는 신의 개시야 이거 사고 이거 두개 사야되겠다 오! 오! 이게 두개 아 여러분 저 진짜 오징어 먹고 싶었거든요 우와 근데 진짜 너무 비싸다 이거 나중에 사서 해장으로 먹으려고요 ㅎㅎㅎㅎ 오늘 한국마트에서 마이클 이거 샀는데요 이게 미국인들의 국민 간식이라고 해요 되게 신기한게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한 덩어리씩 떼줘서 오븐에 구워주면 땡 이에요 오! 진짜 맛있는 냄새 나 세포진 에어프라이에 넣어주면 돼요. 마이클 말로는 이 두 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래 두 덩어리 비스켓인데 제가 한 덩어리인 줄 알고 저렇게 해서 지금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다 만들었는데 짜잔. 뭔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바게트 같기도 하지만 맛있겠다. 보게든. 이렇게 봐. 자, 봐봐. 냄새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를 뿌려먹으면 또 동맛탱이점을 같이 먹을 거야. 자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